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며 나의 생명을 준 모습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는 얼마나 달려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지식이 너무 많고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얼마나 자기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는 그 괜찮은 것을 흉내낼 수 없는 자리여서 다 폭로돼요 다 달켜져서 아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존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진짜 성도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를 살리며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나의 생명을 주었고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달려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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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